홍콩의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 관련 손실액이 자금 마치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달 안에 배상기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강은나르 기자입니다. 주요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ELS 가운데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 원어치. H지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53%가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부터 ELS 판매사들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앞서 확인한 불완전 판매 유형을 점검하는 등 2차 검사까지 마친 후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적합성 원칙의 위반 사례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가 불완전 판매 여부 판단과 향후 배상규모 산정의 관건입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부적합한 투자는 권유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었다. 은행 쪽에서는 아니다. 형식적으로 절차를 잘 지켜왔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투자자 보호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됐다며 금융당국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계약 원천 무효 원금 배상이 우리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고 금융당국도 엄청난 책임이 있죠. 감독 통제 미흡부터 해서. 홍콩 ELS 투자자들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